이곳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으며 홍첩으로 오든 한국 여행객들이 좋아하고 절제만의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예쁜 카페들이 많아서 침파오를 입고 거닐면서 거기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해나는 곳은 사실 이렇게 오랫때 역사에 기록이 되어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되게 유명한 절도 있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탈베이에 가는 길가 있으면 따라서 저는 꼭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루이오씨. 그 전에 KBS2TV에서 예능 방송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서 출연하셨는데 고지용과 고승재 부장님이랑도 만났고 그 방송 나가고 사실 많은 팬분들도 인터넷에서 일일 아버지 잘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도 없는데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애 있는 가족들 위주로 어떻게 관광 코스를 추천할 수 있나요? 핵댕이가 service하고 있는 촬영을 강합니다. 엉네시의 신상도 만들ered Kid 그러기 때문에 액척 있는 pulling force 습관적 일행 네, 특히 그 풍제가 굉장히 귀여웠기 때문에 굉장히 풍제와 같이 놀고 싶었습니다. 사실 공광 상천에 갔다 오므로 동물원에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동물원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신다면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놀아가서 여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공광 상사에서 차를 마시면서 가족분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으며 또 이곳에는 빈다이 많은 야시장, 야시장에 먹발리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더 풍요롭게 즐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승재씨 들었습니다. 류호 삼준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꼭 동물원 그리고 야시장 다시 한번 기회수는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탈베는 진짜 놀아도 놀아도 끝이 없는 도시예요. 어, 탈베씨 이번에 특별히 우리 동기여행 코스,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아, 탈베씨는 계속 잡기 시작합니다. 아멘